안녕하십니까. 전기기기과목 우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2020년 1회차, 2회차 통합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를 좀 살펴보면요. 그렇게 아주 어렵거나 또는 그렇다고 또 너무 쉬운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보편적인 문제에서 출제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공식들에 굉장히 많은 건 알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 것만큼 기기 문제를 푸시는 데는 아주 수월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기출문제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이요. 전체적인 기기 문제는 특정상 문제가 길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평상시에 공식에 대입하던 첨자 이런 걸로 조금 화면에 저는 좀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답안지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유사 답안뿐만 아니라 공식들이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는 조건이 생길 겁니다. 우선은 상상, 어쨌든 용량이 있습니다. 2만 KV인 동기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가 60Hz라고 하니까 주파수가 나와 있고요. 주파수 있고요. 그 다음에 60Hz일 때 RPM이라고 하는 회전속도가 나오고요. 요거가 하나 조건이 있네요. 이거 1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요. 또 50Hz라고 하는 또 다른 주파수가 하나 나오고요. 거기에 또 다른 속도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 나에게 물어보는 건 극수를 물어봤네요. 그럼 이관계, 여러분들 어떤 거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거 떠오릅니다. 동기속도라는 거죠. 동기발전기니까 동기속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럼 동기속도는 P분의 120F 주파수. 그래서 RPM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옵니다. 라고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1번도 있고 2번도 있으니까 두 개 다 해보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하나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우선은 1번으로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죠. 60Hz에 여기는 200rpm이고요. 여기는 50Hz에 167인가요? 167rpm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극수가 36이라고 하는 극수로 딱 떨어지기는 하는데 얘로 하면 조금 숫자가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극수는 짝수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그대로 답입니다. 한 번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번이었고요. 다음은 2번입니다. 전원전압이 100V인 단상 전파정류 제어에서 점호각이 30도 1대 직류. 평균 전압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파정류 또는 반파정류라고 하는 곳에서 암기하기 조금 어려운 공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공식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막 나오다가 5장, 6장 넘어가면서 정말 이게 문제가 나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얘는 전파정류라는 부분하고 반파정류라고 하는 공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자주라고 표현은 쓰기는 했지만 사실상 한 몇 회에 걸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하고 관련된 공식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SCR의 단상 전파 직류 평균 전압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2자가 없어지면 반파고요. 다 있으면 전파정류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2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전원전압의 실효값 100V고요. 그리고 2분의 1을 플러스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게 이게 점호각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죠. 사실상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 쓰고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기는 하는데 계산 과정에서 꼭 이거예요. 디그리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디그리를 라디안으로 바꾸시던지 라디안을 디그리로 바꾸셔서 계산을 하시던지 계산기에 꼭 명심해서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기에 그렇게 계산되어 있는 가끔 아주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4V 정도 나오게 되고요. 다음은 3번입니다. 단자 전압이 110V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15A 그리고 전기자 회로의 저항이 2옴 그리고 전격 속도가 1800RPM으로 전부하에서 운전되고 있는 직류 분권 전동기입니다. 우선 직류 분권 전동기 대략 쪽을 한번 등가위로 그려볼까요? 직류 분권이니까 여기 아마추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여기 단자가 하나 지나가고 그 다음은 여기에 계좌건선이 하나 이렇게 해서 분상, 분권, 분권이죠. 분권 이렇게 되겠네요. 분권이요. 분권 직류 전동기에 전원이 공급이 돼 있고요. 전원이 공급이 돼 있고 얘가 지금 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전부하에서 1800RPM이라고 하는 걸로 회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때의 단자 전압이 이게 110V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전기차의 전류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네요. IA라고 하는 거가 지금 현재 여기다 쓸까요? 15A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전기자 저항에 여기에 RA라고 하는 애가 예, 2옴이다라고 하는 거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럴 때 토크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토크요. 이 토크를 계산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토크는요. 예, 여기가 2π에 예, 맞아요. 60에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P 아, 여기가 M 또는 O 이렇게 표현하는 이 공식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거 뉴턴미터로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예, 저는 이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공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이게 인과되는 전압과 전류의 값인가? 예, 아니죠. 사실상 우리가 토크라고 하는 건 회전하는 여기에 토크고 여기에서 공급되는 전력 값이기 때문에 예, 유기기 전력 값이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이 P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VI 곱하시면 되는데 이 V가 무슨 V라고요? 예, 유기기 전력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요. 심지어 여기에 I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유기기 전력과 예, 이거 아니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유기기 전력을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면 예, 전동기니까 인과되는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예, 이거는 RF는 병렬이니까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Ia에 Ra만큼 이 정도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이걸로 적용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π에 60에 1800이고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V는 110에 마이너스 15에 곱하기 2고요. 그리고 여기에 전류 Ia 15 더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6.4 정도 나오나요? 그래서 6.4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번이요. 단상 유도 전동기의 분상 기동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찾는 겁니다. 우리가 분상이라는 개념을 볼 때 기본적으로 분상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단상이라고 하는 게 먼저 나오죠. 단상, 여기 유도기라고 하는 게 나오죠. 유도 전동기 이런 겁니다. 우선은 전기에서 우리가 유도기기에서 3상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었죠. 3상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어떤 거였나요? 회전자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회전자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회전자계로 유도 전동기라는 걸 손쉽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조금 용량이 작은 단상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단상, 전동기, 유도 전동기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단상이니까 회전자계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교번한다라고 하죠. 교번자계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거였죠. 이거는 뭐가 없어요? 기동 토크, 우리가 기동 토크, 스티라고 할까요? 기동 토크가 이거 빵이다라는 거죠. 기동 토크가 제로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어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을 조금 찌그러뜨리겠다라는 거죠. 약간 미끄러지기 시작해서 돌기 시작을 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분상을 할 때 분상되는 거는 RF, 얘가 분상되는 거죠. 계좌저항 쪽이 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좌저항값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조건선에 해당되는 이 보조건선에 해당되는 이 저항값은 조금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류가 아주 많이 흐를 건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 그 다음은 주건선과 비교했을 때 이거 저항이긴 하지만 저기에 나와 있는 리액턴스 값은 어떻게 되나요? 저항은 높고 리액턴스 값은 아주 조금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리액턴스 값이 작아야 되니까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주건선은 비교적 낮은 저항, 반대로 되는 거죠. 거기에 전류가 좀 많이 흘러야 되고 그리고 그 반대로 높은 리액턴스 전압을 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상차가 발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은 4번 한번 보죠. 전동기가 기동하여 속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이거 필요 없죠. 돌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조건선은 전선에서 풀린다는 말이 맞고요. 높은 토크를 발생시키려면 보조건선의 병렬로 저항을 접속한다? 그러면 이거 말에 부합하지 않죠. 병렬로 뭔가 저항을 접속한다는 건 병렬저항 접속은 저항값이 줄어드는 값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보조건선의 높은 저항값을 얻을 수 없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번에 3번이었고요.